한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테나시아 댓글뉴스 개그맨 겸 여러분 기자, 개기자 허영진입니다. 강다니엘 기부천사로 등급 강다니엘은요, 지난 9월 30일 아이돌 수리 서비스 최이돌에서 9월 남자 개인 부분에서 1억 3,824만 6,150표로 기부 요정이 되었습니다. 강다니엘은요, 기부천사 18회, 기부 요정 21회 총 39회 기부로 누적 기부 금액이 1억 9,5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다니엘 개인으로 누적 기부 금액이 1억인 거 정말 대단하다. 기부 요정, 기부천사 쭉 가자! 지금까지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아이돌 강다니엘 팬들의 투표로 좋은 곳에 기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너무 좋아요. 강다니엘 기부는 벌써 1억을 넘었다니 앞으로 쭉 응원할게요. 강다니엘 기부 요정 축하해 항상 다니티가 응원할게요. 다니티의 호프, 강다니엘 기부 요정, 기부천사는 언제나 강다니엘 강다니엘 이름으로 매달 기부할 수 있어 참 좋다. 기부 요정 축하해 매달 열심히 투표할게.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팬들 기부 너무 좋네요. 이제 스타도 다 기부하세요. 전 재산 기부하세요. 라고 아이디 주윤발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주윤발 씨 뭐 다 재산 기부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죠.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강다니엘을 기부천사를 만들어준 건 정말 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다니엘은 기부천사, 강다니엘 팬은 기부천당.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뉴스 개기자 황영진이었습니다.